요즘 카페는 차만 마시는 공간이 아닌 문화체험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디자인 전문 회사는 상상력과 독특한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이국적 분위기의 카페를 선보이고 있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품격 있는, 색다름이 있는 카페로 함께 떠나보시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 최근 인테리어에도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이미지, 스토리가 담긴 독특한 분위기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 인테리어 전문 회사에서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살린 공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합한 독창적인 카페 디자인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디자인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는 상업 공간에서 특수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독특한 연출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디자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디자인팀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과 탁월한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쉐이리 파티카페는 이 회사의 특별한 노하우가 응축된 사례로 에스닉과 오리엔탈, 프로방스로 구성된 테마별 공간들이 감각적이면서도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프로포즈 공간을 만들어드림으로써 연인들만의 행복한 추억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저희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들을 더 가미를 해서 둘만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도록 구성을 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가구부터 이국적인 조명과 독특한 소품까지 다양한 감성을 고려해 선보인 이 테마별 파페 공간들은 이 회사만의 남다른 창의력과 세심한 감각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다양한 황실 분위기도 있고 프로박스 분위기도 있고 저 안쪽에 가면 성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고 에스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색적인 파티를 꿈꾸시는 분들은 쉐리 파티에 오셔서 진짜 그 이상의 것을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탄성을 자아낼 만큼 독특하고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회사만의 특징인데요. 무한한 상상력과 흔히 볼 수 없는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인테리어에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그 특별함이 더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기대해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